안녕하세요 권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요즘은 무척 쌀쌀해져가지고 춥다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으로 웅크러 들지 말고 더 깨를 펴시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 안으로 걸어가십시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구서 2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할 일만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세가 하는 걸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죽음의 때를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 남지 않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 양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 이단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경우에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다 구원 받고 더 저 영원한 나라에 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보존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가야 되고 남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또 강조하고 이단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은 이건 이제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참 선자도 있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영전 20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할 때 거기서 3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의 인도로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예언적인 이런 설교해요 너희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서도 양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해요 거기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미혹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뭐여 가로니다가 나오잖아요 만치단에 수백 명도 아니에요 열두 명 가운데 한 사람도 뭐여 예수님을 파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돼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한 게 너희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란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이란다 그러니까 보금은 분명한 게 있어요 보금은 보금은 분명하게 있어요 보금에 대해서 그 보금의 변질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보금을 그 순수한 보금에서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잘못되게 돼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개교가 추버려요 마귀는 마귀 자체가 악이에요 악 그는 선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가 그는 악으로 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으로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보금 바른 보금은 그 보금을 우리가 바로 배우면 우리가 변하고 예수님 닮아지고 예수님 성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망가졌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점점점점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만 좋아지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고 좋아지고 자꾸만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바른 보금을 배우면 그래요 바른 보금 보금의 진리를 바로 배우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보금을 아주 길게 많이 설명해 놨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것을 지금 거짓 선생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진리우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른 보금에서 변질되면 변질되면 망가진 줄도 모르고 망가진 거예요 심하게는 이제 이단자들이 나와요 이단자들 그러니까 바른 보금은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게서 예수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내게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분이 점점 더 커진다는 말은 그분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더 실제가 되고 또 그분의 것들이 나에게 너무 좋으니까 갈수록 더 오히려 더 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변질이 되면 이제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게 돼요 반대로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키고 보금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반대로 가게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쳐다보고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얻을 것 같지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주님을 점점 희석시키나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점점 희석시키는 요즘 신천지가 교회를 뺏어가는 교회를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쓰는 수법이 있어요 그들이 쓰는 수법이 전도 돼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 돼서 와요 전도하면 전도 돼서 와요 신천지 교회인이 전도 돼서 와요 전도 돼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도록 열심히 해요 위선이고 가장이죠 진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면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선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해와요 이 사람들이 전도로 전도를 해오면 누굴 전도냐면 자기 식구들을 전도해와요 자기끼리를 전도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급에 되는 사람을 또 이제 교회에서 초청하도록 보수도 안 받고 하니까 적은 교회들에서는 그런 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안 받고 하니까 작은 전도사급에 되는 사람들을 또 초청해요 그래서 점점 그들이 작당해서 단임 목사님을 모함하고 단임 목사님을 이렇게 잘못된 걸로 그래서 교회가 그렇다면 나중에 단임 목사님이 쫓겨가면 그 교회가 통째로 뭐여 이단의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무서운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단이 아주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보여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부모도 몰라보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니까 전혀 생각하는 것도 어떤 걸 분별하는 것도 전혀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교주 자기 그쪽 거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거예요 이단의 사상에 빠져들면 지금 여기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고 여기 이단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단의 특징들이 있는데 진리가 아닌 지어낸 말들을 합니다 거짓 것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 것 성경을 갖고 말하지만 성경에 부분적인 것을 따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따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쪽에 빠지면 그게 옳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바른 것을 틀리다 말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노예 소속되어 있던 우리 노예장도 지낸 분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장로 안수십사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목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문자를 그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쪽이 잘못됐고 여태 속았고 저기 가니까 진짜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써서 자기 단임 목사였던 사람한테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보여줘요 김 목사 이거 봐봐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면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거짓 것을 주입시켜서 거짓쟁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그들은 전혀 가책이 없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거짓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것을 얻는 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저걸 얻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다면 내가 그걸 얻는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이 그 고난받는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 옆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그쪽에는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이 진짜같이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너무 흐려져가지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거짓이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거짓이 진짜같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진짜같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보금에서 이탈된 내용을 이탈된 것을 그것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만큼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진리로 바로 서면 그런 것이 더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걸 키워야 돼요 보금의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보금의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진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은 거짓된 것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미혹이 너무 심한 거나 어떤 거 옳은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분별하기가 흐려진 그런 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얻어야 복을 받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흐려져 버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에요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다만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 진리 보험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걸 이제 겸손이라고 그러고 온유라고도 해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누가 크게 보여요? 주님이 크게 보여요 주님이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더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요 내가 크면 내가 크게 보이면은 주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면 내가 작게 보여요 내가 작게 보이는 건 나를 아닌 주님을 믿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거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추구원합니다 이렇게 배워가요 문제는 우리가 흐려져 있으면 우리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흐려져 버리면은 저 어둠의 세력들이 득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데는 어둠이 도망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거짓 것을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은 함부로 비방하는 말 거칠고 난폭하고 악하단 말이에요 테러도 하고 자기를 말 안 들으면은 배반자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이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단의 세력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주가 말하면 그냥 뭐 신적인 그런 권위가 돼가지고 어떤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영향을 받을수록 말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에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여러분 아까 여기 성경에는 보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슬려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안 해한다 나쁘지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악하게 함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는 천사들까지도 뭐요 순수하게 악하게 막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의 영을 받는 잘못된 것을 받은 사람들은 뭐요 거칠고 악하고 그렇게 해도 별로 가책도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는 조금만 좀 잘못하고 조금만 거짓말 한 번 해도 큰 죄 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막 한 번 큰술 한 번 해도 또 마음이 아프고 참 후회되고 그러는데 이 잘못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칠다 비방하는 거 거칠고 악하게 하고 그런 게 보통으로 된다고 이런 이단의 특징은 음란한 성적인 그런 음란한 어쨌든 이 어둠의 영은 모든 잘못된 것을 퍼뜨린 거예요 사람 속에 요즘 동성애로 인해서 시끄럽고 오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둠의 영에서부터 온 거예요 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진리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둠에게서 온 거예요 어둠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둠으로부터 온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너무 미워하고 좋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외국 나라 같은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 게 합법화 돼가지고 그것이 조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오는데 지금 보여 드려서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어둠의 것이 와서 막 퍼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오른 것처럼 보고 그냥 잘못한 것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내로 빠져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그런 데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악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악의 악을 미화시켜 놓으면 얼마나 더 그렇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문란 성적인 지금은 가늠제도 다 없어졌고 한낮에 한낮에 정상적 업무를 해야 될 고위 관리가 한낮에 이런 성적인 음란한 짓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포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성적인 문제가 아주 깊이 난 그래서 고발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단에 속에는 성경은 이런 음란한 것들이 음행들이 정당화되고 음행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팽배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진리가 아닌 죄의 요소들을 더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에게는 죄의 요소들을 버리고 의로 옷 입읍시다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의로 옷 입고 의로 옷 입어서 우리 속에 이런 죄의 요소들이 자꾸 떠나가고 없어지고 점점 더 의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단의 사상을 갖게 되면 방탕하고 이기주의고 지독한 이기주의고 방탕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주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봤죠 교주는 교주대로 방탕하고 교주는 교주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안타깝죠 그냥 세상적인 말로 너는 노고 나는 나고 그렇게 되든 말든 나만 바로 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다 잘못되면 나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로 옷 입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 땅에 많이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좋아져요 서로가 좋아져요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금의 가치가 우리 나라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게 옳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보금의 의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는 쪽 너무 세상이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있어서 세속화되어 있어서 세상의 교회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어집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를 그리고 저를 가고 싶어 하는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의 그런 빛이 꺼지니까 세상에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둠이 편만해져요 편만해져요 여러분 최근 몇십 년 안에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둠으로 장식되는지 몰라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냥 어둠이 얼마나 평베해있는지 몰라요 어둠이 평베해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거칠해지고 청소년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자살률이 제일 많아지고 하나님의 보금의 의가 우리 속에 더 분명히 먼저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존적으로 먼저 있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주님의 의의로 옷 입고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주의 진리 위에 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내는 그런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단의 특징은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집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어떤 이단 교파에 의해서도 세상에 알려졌고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냥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다 똑같이 교회도 매도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빛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딱 서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빛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거죠 같이 매도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하나님과 돈 재물과 둘 중에 하나의 주인을 선택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돈을 갖다가 붙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또 나눠지고 그런 게 많아요 주님의 의로 살아야 되고 진리로 살아야 될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세워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로 세워지고 굳게 세워집시다 잘못된 이단에 득세하는 때에 우리가 더 오히려 의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십시다 예수로 옷 입읍시다 이런 복의 길을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회 4년 2일 5년 5시 5년 2 5년 9시 5년 3 16 16 28